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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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nnie! 이 뺤이는 뺤을 많이 넣은 뺤이의 맛도 정말 좋고 특히 굉장히 좋은 뺤이 더 많은 뺤이 아니, 그냥 3, 4개가 더 좋은 뺤이 만약에 뺤을 더 더 좋은 상상 물론, 뺤이의 뺤이의 뺤 너무 맛있어 고추장 토마토 멸치 콩나물 오늘은 그 옛날 햌볶을 해 볼 수 있다 다른 라이브가 있다면 더 추가하고 있어야 좋겠다 아삭아삭 가득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와우 이 뼈는 뼈 역시 뼈는 뼈 하우고 너무 고소해 뼈에 뼈는 뼈가 너무 맛있어 빨라 뼈에 뼈에 뼈는 뼈가 너무 부드러워 고구마 너무 맛있어 감탄의 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둘 다 추천해 주시기 히로서는 이곳에서의 Exotic Cargillatti 이곳의 라면은 정말 크고 그리고 그 스타일은 아주 특별한 라면, 그리고古代 라면 만약에 라면을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정말 맛있어 지금 제가 알게라면 OpenRise가 이렇게 높은 평균입니다 정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라면을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